오늘 산 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여기 찍어주세요 우리가 산 것 중에 그렇게 비싼 게 없는데 이렇게만 12만 원? 나도 11만 원 뭐야? 아빠는 한 13만 원 정도? 11, 12, 13? 코스코 달력 코스코 달력은 언제나 우리들 달력보다 빨리 넘어갑니다 할로윈데이 두 달 전부터 구신바가지들이 코스코에 가득하더니 막상 할로윈데이가 가까워 오는데 구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 간 거야? 대신에 경제가 어려워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크리스마스 지금 코스코 분위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럴 땐 왠지 음악을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죠? 여기까지만 더 들으면 괜히 옛날 생각나고 또 화장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본격적인 카스코 세일 상품 소개합니다 이거 아주 좋던데 이거 따뜻하고 정말 좋아요 7,000 여기 이렇게 입고 있죠 나이네? 네 왜 이렇게 비싸요? 큐리가 너무 비싸다 99만 원이나 지금 누가 사? 높이가 한 3.62점 어떻게 나요 지금? 아빠가 여기 호수공원 가서 나무 뽀개 올게 켈빈클라인 속옷 정말 편하죠? 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근데 켈빈클라인이 진짜 속옷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그.. 너무 편해요 한 10년도 넘었어 켈빈클라인이 나쁜 게 있어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맞아 오래 희망 너무 오래 희망 나중에 지겨워서 버려 이 니트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안 하더니만 무려 8,000원을 세일을 합니다 그런거 이거 그러면 이거 택되셨어요? 제가 이 옷을 두 달 전쯤에 커스코에서 구매해 왔는데요 아까 이야기처럼 이네들은 겨울옷도 초여름 초가을에 주로 팝니다 니가 아직도 안 뗐는데 8,000원 세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지 안 띄게 잘했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입을만 할 때는 세일로 팔아버리죠 물론 사이즈가 좀 빠져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 잘 구매하시면 정말 싸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아빠가 사는 게 이거 할인하고 있어요 지금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얼마 전 해외배송으로 구매한 바지 같은 질감에 비슷한 핏 디자인만 조금 다른 조고바지입니다 10만원이 넘는 거야 10배야 10배 19,490원이에요 이거 아빠 며칠 전에 산 거 집 앞 길 건너에 있는 커스커를 직장처럼 다니는 저도 왜 이런 바보 짓을 할까요 19,000원짜리가 더 좋아 보여 20,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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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정도 사이즈는 너무 애매해 이 발목이 그럼 이거는 못생긴 양말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이런 긴 게 나아요 이건 너무 애매하다 아까 못생긴 양말 그리고 꼭 이런 거 신는 사람은 진짜 패션 센스가 없어서 패션 센스가 없어서 여기다가 쓰레빠 신는다고 어머어머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아니 이거 이거 아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신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무한하게 만들고 이건 이쁘다 근데 그치? 이건 이쁘다 근데 그치? 터치가 가능한 여성용 장갑입니다 2,800원 할인해서 15,490원 컬러는 2개 이런 건 까만 게 깔끔한 거야 우연히 이거를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데일밴드를 쓰고 갈잖아? 그러면 이 닫힌 부위만 여기가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틀, 3일이 지나도 똑같아 떼도 이걸 떼는 방법도 되게 쉬워 그리고 얘네 관절용이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뻑뻑하지도 않고 다 싹 다 잘 붙어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써본 밴드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 야매 주부 이거를 저번에 직원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계속 못 사 먹었거든요 아빠가 지금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제가 사고 싶었었던 거예요 10,790원이네요 10,790원이네요 싸다 진짜? 2,500원 세일합니다 12,490원 이거는 23일까지 하네요 이걸 왜 이렇게 기다려요? 먹고 싶은데 아빠가 안 사주니까 세일을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야 한 거예요 12,490원짜리 먹기 참 힘드네 밀키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5,000원씩이나 세일하네 그러니까 밀키가 이 맛을 좋아해요 이게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는 밀크 치즈 플레이버고 얘는 바닐라 민트야 1,500원 앉아봐 1,500원 기다려 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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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기다려면 안 봐 보면 이혹에 감당을 못 할 것 같단가 봐 1,500원 맛있겠다 너구랑 그리 할 때까지 지금 너 투자하고 있는 거 같아 맛있겠다 밀키야 그냥 먹어 엄청 많이 가져가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려면 밑에서 꺼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티슈 크리넥스 소프트 엠보싱 물티슈 하나에 60매고요 8팩이 되어 있습니다 1500원 할인해서 8890원 이거는 그냥 세일 안 해도 엄청 싼거죠? 맞아요 네 비데요 비데 없는 사람이 쓰기에 좋은 물티슈인거지 이거 그냥 바로 변기에다 버려도 되거든요 변기에 버려도 오픈 이게 생분해 물티슈라고 해가지고 지금 3700원 할인하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색의 제한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갖고 싶은데 비데 쓰세요 비데 쓰세요 근데 사실은 비데가 그 청결하지 않다고 그랬어 왜? 그 남자는 모르는데 여자는 그게 또 잘 안 닦으면 우리는 산불과를 계속 가가지고 염증 그거를 치료를 해요 네 치료를 해요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는 그렇대요 아, 이거 맛있는 초콜릿이잖아 이거 맛있는 초콜릿인데 누가 낫을까 근데 같은 브랜드로 한입으로 먹을 수 있게 같은 거거든요 이거 맛있거든요 맞아 올리브영에서 팔 아파 비싸요 올리브영에서 팔 아파 맞아요 비싸요 올리브영에서 팔 아파 12,990원 사실 거예요? 아니,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응? 너희들 좋아할 것 같아서 아, 우리는 안 먹어요? 아니, 먹으려고 그러면 없어 어, 그래? 어 바게에다 감춰놓고 먹기 때문에 언제 한 번 주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LA에 있다며 한국에도 있어요 아, 진짜 맞아 근데 LA가 더 맛있어서 의문이야 육대장 먹어봤어 아, 그래? 맛있어, 파 엄청 많이 주고 뭐 그대로 했겠지? 궁금하다 궁금하면 먹어봐야죠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육대장 아직 안 드셔보신 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맛의 만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없을 수 없는 맛이야 보통 돼지고기 들어가 있잖아 이건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아가씨 표정 좀 한 번 보실래요? 음, 향 많이 나 맛있어 고수 향이 엄청나네 안 날 줄 알고 사실 기대 안 해요 고수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못 먹는 데 보다 아니, 이거는 고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겨울철에 걸려들기 쉬운 제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탕? 쿠키통처럼 생겼는데 잉글리시 T라고 써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영국차라는데요 티에는 관심이 없고 저 깡통이 탐이 납니다 이 깡통도 탐이 나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빵이 들어있습니다 12월에만 먹는 빵이라는데요 우와 미국 그지들은 좋겠어 저렇게 이쁜 깡통으로 동양질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미국 가서 외화벌이 좀 해봐 시고 시고 들어간다 시고 시고 들어간다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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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